1학년 2학년 얘들아 1학년 똑바로 치워야지 똑바로 똑바로 이 아저씨 1학년이야 뭐야 3학년 안왔지? 청소 잘했어 3학년 선배들이 오기 전에 오셨다! 좌우로 정렬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들어 뭐해 들어? 아 말만 하는 3학년이다 아 말고지마 말고지마 저는 마크 선배님을 정렬하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미친다 나 웃으세요 선배님 한번 보여주세요 선배님 우리 뭐가 부족한가요? 아 연습 좀 했나? 연습 좀 했죠? 했습니다 막내가 누구야? 막내니까 막내가 누구야? 아니 막내가 이상한 거 배워왔습니다 아니 이게 2학년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막내가 이상한 걸 배워왔습니다 아니 그럼 막내가 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2학년 해찬 선배님한테 왔는데 3학년이야? 3학년이에요 아니 무서워 옆에 있는 사람은 봐봐 자세가 잘못됐어 허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? 아 약간 팝팝 그럼 막 선배님이 되잖아 오우 어 Dark 자 도연씨 보여줄게요 자 갈게요 도연씨 야구 팬이 여기 왜 들어오셨지 여기 내apan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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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지 봐봐 1학년 이렇게 가르치는 2학년 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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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저 1학년 자니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안해도 돼 자 해보겠습니다 안해도 돼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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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라고 주지 마 주지 마 우리 선배님한테 선배님한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야구부 1, 2, 7에 왔는데 자 이게 맞나? 야 들어가 그 도영이 우리 학교 이름이 뭐였지? 진행 좀 해봐 네 저희가 그 코치님이 시키셨는데 코치님이 또 저희 락커를 한 번씩 검사하라고 우리 막내부터 한 번 검사해보자고 막내 사무락 그냥 보면 되죠? 네 막내 오늘 모자 귀여운 거 쓰고 왔네 이거 뭔데? 아니 이거 뭔데?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해찬스 칠드로 무슨 소리야 해찬스 칠드로 해찬스 칠드로 맞지 않아? 그러네 해찬스 칠드로 아니 막내 켜져 왜 그래요 직접 하고 있어 네 뭐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하모니카 취미생활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거 그게 뭐야? 아이스박스 아니야? 맥주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감독님한테 혼날라고 여기에 잠시만 우와 이거 실화야? 왜냐면 단백질 식히로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식단 관리 안 하고 또 어 내가 보아하니까 저거는 난로 먹던데 이거? 네 난로 먹던데 이 자리에서 한번 난로 먹던데 오 여 정 저만의 쉐이크라이저 먹었는데 네 쉐이크라이저 먹었는데 쉐이크라이저 먹어야지 제가 그 혜찬 선배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걸로 사실은 나는 먹은 게 아니라 팩을 한 거였어 아 아 그거 보여줘 안 돼 삼겹살 팩 그 다음 또 안에 뭐 있던데 그 다음에 이 삼겹살을 먹으면 또 소스 소스 허전하니까 이 허브 솔트 아시죠 여러분 아 그거 형 다쳤을 때 맨날 산초에 바르는 거 다쳤을 때 이거 발라가지고 그걸로 양치할 때도 쓰고 막내가 졸릴 때 눈에 넣더라고 아 그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하세 얼음 좋아하기 때문에 얼음도 가끔씩 넣고 다니고 와 진짜 대단하다 세일이가 물을 안 마셔 형들 믿어진 콜라를 먹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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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 섭취를 콜라로 하거든 머리색도 점점 빨간색 됐어 야 코카콜라가 됐네 바세린이네요 바세린 바세린의 전체는 뭐예요 여하철 때 노래할 때 그 바세린 성대에 바르고 하면 삼겹살 먹을 때 발라서 같이 먹으면 진짜 완전 꼬사 아 소울바 기름 드시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더 기름지게 그 팬에 안 달라붙고 꼬사 꼬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습이 중요하지 잘 때 수면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로마 아로마 제가 항상 배우는 고기 밑간 할 때 쓴다고 맞아 맞아 고기 밑간 할 때 고기 밑간 할 때 그 잡내 제거할 때 아로마 쓴다고 고기 장들라고 허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스테이크 먹을 때나 고기를 위한 것밖에 없거든요 아로마 아 컵 컵이 있어요 또 어 그 유명한 아버지가 레이베이트 쇼어 혜을 추는 사람 맞죠 아 괜찮지 아 그래서 아로마 아 저 그분 알아요 사실 그분 알아요 진짜 유명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우리 마음이야 와 와 이거 지금 와 그거 자가버리가 유전인가봐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에요? 아들이라고? 결혼 언제 한 거지? 결혼했어요? 결혼을 좀 여기까지 할게요 막장 드라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누구야 시카고 몬스터 외동아들 일리노이 와 보다시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조금 많이 커 근데 털도 많이 빨리 커 털이 크다고요? 그러니까 빨리 자라 빨리 자란다 털 터라구만 그래서 정글이야? 정글이야? 어디 정글이야? 여기 수염 아마존 정글이야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정글이야 아마존 아마존 여기 털털 털털 클로즈업 갈게요 자 야 뭐냐 그렇게 안 했잖아 아니 나 봤을 때 지금 야구하러서 광고 노리고 있네 나 광고 기다리겠어 광고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야 노렸다 노렸다 아 그리고 이 카메라는 내 거 아닌데 어 누가 선물해줬다고 우와 귀엽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커피거든 아 그거 그냥 씹어 먹어? 어 나는 보여줘 보여줘 카페인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그리고 약간 야구할 때 썬플라워 같은 거 씹어 먹잖아 그치 나는 아니야 커피 씹어 먹어 오 쉬워 아니야 커피 커피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떨어진 거 같아 안 먹어 안 먹었잖아 커피 떨어진 거 같아 왜 먹은 척해 자 입 준비를 해주세요 내가 넣어줄게 내가 넣어줄게 커피 냄새 확 난다 커피 냄새 아니 아니 뒤에 커피콩이 자꾸 나와 자 다음 냄새 좋다 다음 막내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 내 사진 왜 여기 있어 엄마 사진 커피 시작부터 드립이야 좋아 좋아 뭐야 마트인데 뭐야 야 이거 뭐야 너 너 뭐하는 애야 아아 잠깐만 너 뭐하는 사람이야 아 둘이 커플이구나 아 둘이 아니 니 태양이 얘기해줘 오오오 오오 오오오 부끄러워 보통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뽑혀도 가능? 가능 그리고 또 여름에 베개 따면 안 되잖아 와우 아 누구한테는 이게 베개 되게 좋은 거 쓴다 내가 해줘도 돼? 어디해줄까? 어디해줄까?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 너무 아휴 우리 가방에 용드는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렸어요 와 역시 운동 운동선수 아이패트 아이패트 이걸로 고기 손 밑에 만든다고 하던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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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모르겠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타가 또 이번에 정우, 인이어 그림도 그려줬죠 아니 야 이거 말고 더 잘 그린 거 있잖아 이거 누구야? 마크지? 이건 마크가 그렸어요 마크가 그렸다고? 와 멋있다 피스 아 이거는 따라 그린 거야? 약간 와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해서 야기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자 그 다음 그 다음 누구야? 그 다음 나야? 자 다음 우리 태웅이 거 어 이거 태웅아 이거 빵이지? 갖고 와 갖고 와 딱 봐도 빵이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펫빵 와우 네 점주님 사모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점은 저희 숙소에 대주세요 와 대화 이거 저 좀 이따 먹어도 돼요? 와 필수품 다 아는 사람인데 이거 필수품 이거는 그냥 나 낙서할 때 낙서 내가 좀 가만히 못 있어 이해가 못 하겠어요 모기가 날 너무 사랑해 아 너 오영이 돼 모기들이 다 나한테만 와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고기밥 와 와 여기 쓴다 오케이 그리고 아 이거 이거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대박이다 태일이 형의 캠핑 프렌드 와 난 이 정도야 그 다음에 나야 마음이 동영이 형이다 나는 조부의 세계 아 드라마를 많이 보지 립밤이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브랜드가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 몰라 난 거기밖에 안 써봤어 그리고 여기 모델이 괜찮아 너흥아 입술 진짜 축축하다 그게 이제 민감한 사람들한테도 잘 먹더라고 맞아 맞아 마크 같은 경우는 그걸 엉덩이 해봐더라고 내가 보는 드라마들 최근 드라마들을 다 여기 붙여놨어 명작이지 명작이죠 선배님이 최우상 타셨거든 와 맞춰 너무 좋다 근데 하나만 아는 사람처럼 말하지마 여기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 모르고서 하나 해주세요 사랑이 쟤는 아니죠 그런 게 있어 다들 안 보지? 그래서 거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였어? 이태우지 그리고 내가 사실 야구보를 하고 있지만 슈퍼스타 SM 나갈 거거든 한번 노래해봐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 노래 소절 불러줘 잘하면 우리 아버지 소개시켜 드릴게 태철 친준? 어 거기 우리 아버지 나 노래 한 번 불러줘 아 됐다 어 그러지 니가 있어 좋다 그렇지 사랑해서 좋다 뭐가 돼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무나도 좋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 네 아니 아니 귀여워 지금 너네들이랑 같이 야구보 하고 있지만 나중에 유명해질 거니까 응원할게 다음 만내 다음 채워라 아 그냥 계속 만내야? 제휘기 헤유 아이 굿맙 칠 칠 야 이런 거 넣어놓지 말라 그랬잖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넣어놓지 말라 그랬잖아 내일 베스트다 흡수할 때 수박으로 흡수하고 아까우니까 나는 사실은 좀 미안해 어 뭐야 아버지? 아버지? 코치님이 세 가지 테스트를 시켰어 아래에 안 뽑은 걸 진짜 후회로 할 거 아니야 아래에 준비 아 한순간에 끝났어 아 두개는 어섹 아 끊이네 아 네 네 고맙 네 고맙 네 네 고맙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